소리 너무 많이 났다 우리 둘이 둘이 땡기의 양 내 몸이 땡기네 내 몸이 땡기네 어, 같이 놀려고 그래 좀 같이 하자 어? 어머 어머 주차로 고칠 시간이라 야 하지마 박시오 너 하지마 박시오 같이 놀고 싶었던 건데. 같이 놀고 싶은데. 같이 놀고 싶은데. 삐삐! 삐삐! 마거지 차! 마거지 차! 마거지 차! 애준아 마거지 차 있어! 나 마거지 차 있어! 나 마거지 차 있어! 나 마거지 차가 있어! 나 마거지 차가 있어! 아니 여기다가 여기다. 근데 애들도 호응을 안 해주지. 아까처럼 그런 애기동을 하니까. 그게 계속 안 좋게. 학기 초반이 좀 더 심했었어요. 더 심해서. 요즘에는 제가 좀 많이 혼을 내서. 조금 나아진 케이스인데도. 계속 그게 완전히 안 나아지니까.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거지. 그럼 어머님은 우리 근처이가 왜 그런 거 같으세요? 얘가 옛날부터. 완전 애기 때부터 주변에 관심이 없었어요. 그때는 또래 관계랑 관심을 안 가질 시기 발달 시기니까. 그런갑다. 느린갑다. 근데 느린 해 이러고 많이 불안해하고는 있었는데. 이게 이제 친구들하고 더 못 어울리고.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걸 알아듣나 싶은 느낌을 많이 가져서. 내가 이걸 잘못 가르쳐 주고 있나. 뭘 더 어떻게 해줘야 되나.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. 이게 진짜 걱정이지. 선생님한테 인사. 안녕. 자 예쁜 두 손 나와라. 에이 못 나올 거 같아. 예쁜 두 손 나와라. 정민아 시작.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. 그중에 즐건 화요일. 오늘의 날씨는 어때요? 어때요? 오늘의 날씨는 해님이에요. 따라 안 하네. 아침에 너무 공부 열심히 한 거 아니야? 체력적으로 힘든 거 아니야? 그런 운영도 있을까? 네. 자 같이 해볼게. 잘 들어야 돼. 잘 들어야 돼. 잘 들어야 돼. 토끼 박수다. 캔. 캔. 시작. 캔. 할 수 있다. 캔. 캔. 이렇게 다 아는 거. 씁쓰게. 쑥스러운겨아. 수업을 참여를 안 하네. 이렇게 자세한 유치원 생활은 처음 보신 거예요? 처음 봤어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하네요 알고는 있었거든요 변을 편하게 못 보는 것도 못 보는 거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교우관계랑 사회성 이런 감정 표현하는 거 이런 게 좀 많이 느리다거든요 많이 느려요 이거를 자기 표현을 못하는 건지 그런 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제일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연 신청한 게 가장 큰 거라서 그대로 하고 있어서 많이 속상하네요